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에드가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팀 브롤러는 니타와 칼입니다 상대의 팀 브롤러가 우리팀 금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킬 속에서 방어를 해줍니다 상대팀 폴트가 우리팀 니타를 처치했습니다 상대팀 리쿠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로코가 데미지를 입혀서 우리팀 금고 나물체의 88%까지 떨어집니다 상대팀 폴트와 게리로 함께 공격하고 있습니다 폴트의 공격으로 죽었고 부활합니다 폴트 처리하고 게리로에게 죽었습니다 게리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97% 무리팀 금고 남은 체력 38%입니다 니타가 뽑은 곰이 상대팀 금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 초치합니다 폴트 처치합니다 게리로 초치합니다 게리로 초치합니다 주인공의 게리지를 두고 있습니다 남은 체력 30%때입니다 20%대 17% 금고를 공격합니다 금고 남은 체력 8% 5% 우리팀 금고 남은 체력 88%입니다 데릴의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